이게 사실 저번 주에 잠깐 제가 냄새를 피우다가 못했는데 경롱입니다. 일단 작물 작물 보호제라는 게 이제 비료 쪽 제조 판매인데 이상 기상 이상 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동호 그룹 내 회사인데 원래 조비와 글로벌 아그로, 탐플래시, 동호시드, 종호 육모라고 육모는 이제 씨앗 생산하는 그런 쪽 회사인데 그 그룹 내라서 사실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물 보호제 수요가 원래 3월부터 농범기 때 항상 많이 병충해 예방 때문에 쓰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약간 이상 기온 때문에 요즘에 뭐 계란도 그렇지만 갑자기 파랑 양파가 제가 살면서 6,500원의 판단을 사본 건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처음이라 깜짝 놀랐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그쪽 영향을 받게 되면 이쪽에 관련된 농업 비료 관련주는 많이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 자체가 영역이 관심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300원부터 14,200원 구간이면 여러분께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15,700원 일단 직전 고점보다 살짝 낮췄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윗방향으로 17,000원대를 보시고 하단에 12,7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지정해드리니까 좀 여유있게 보시면서 위로 올라갔을 때 한 단계 레벨업하는 자리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